지난 2월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바로 뇌였는데요. 최근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뇌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슬픈가? 그런 많은 것들이 뇌의 기능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뇌가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활동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뇌. 그 관심은 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뇌에 대한 훈련이 돼야 그것을 활용해서 이 뇌 분야에 대한 그런 산업화의 최대치를 추구하고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술인과 여행자들이 존경하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 미국 뉴멕시코주의 산타페입니다. 산타페는 17세기에 유입된 스페인 사람들과 현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여우러져 만들어내는 독특한 문화로 인해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창의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하지만 이곳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아동 빈곤율과 청소년 마약 복용률이 상위권이고 고등학교 중퇴가 65%에 이를 정도로 아동 및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금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학교에 사는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정규 수업 전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NI기 시작할 개가 심각한 일은이네요« »CANI기 시작할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I am not focused. I just do it if I am like, oh my gosh this is so stressful. So it does help my mind. After brain exercise usually it is easier to study or work. I feel more focused and yeah, it helps. So we do brain education before math because I noticed that they were kind of like zombies when they would start math after being on the computer for so long. So we would warm up our brains by using brain education and that seemed to help their focus and concentration a lot and get their blood flowing and their minds turned back on. 이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아이들 중에 가장 큰 효과를 이룬 건 뮤지컬 배우가 꾸민 론드리안입니다. 태아 때 바이러스 침입으로 치명적인 뇌 손상을 받은 론드리안이 감정조절 및 이해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특수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한 뇌교육. 그 사이에 론드리안이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바뀌는 걸 느끼고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을 주고자 엄마도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파이! 굿잡 마마! 굿잡 에듀케이터! 뇌 에듀케이터! 뇌! 뇌를 자극할 때 그냥 뇌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극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몸에 있는 여러가지 감각기관을 자극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뇌를 자극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몸을 두드려준다거나 한다는 것은 몸에 있는 여러가지 감각을 열어준다는 의미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평소에 쓰지 않던 뇌에 있는 감각기나 신경계를 자극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뇌교육은 가벼운 운동과 명상, 호흡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 어머니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뇌 유닛의 교육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하는 것은 더욱 더 좋은 사람과 함께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통해 본 적이 있는 것은 부모님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멕시코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타페 지역에서 진행하는 이 특별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인정한 뉴멕시코주. 지금 뉴멕시코에서는 교육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뇌교육의 날 법안 통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타페를 비롯한 뉴멕시코 전 지역에서 아이들을 비롯해 어른들까지 뇌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 곳. 미국의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인 뉴욕입니다. 화려한 뉴욕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브롱크스 지역. 뉴욕의 빈민가로 흑인갱들이 많이 거주하며 청소년들의 마약, 매춘,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브롱크스 지역의 학교들은 아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뇌교육을 선택했습니다. 브롱크스의 한 공립학교에서 매일 30분씩 아이들에게 뇌 자극 체조 및 명상을 실시한 결과 학교 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죠. 한 학교의 성공이 미국 전체로 퍼져나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인 뇌교육. 이곳에 사는 세계시민과 요가라는 주제로 방과 후 수업 및 10학년의 필수 과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2, 3... What brain education does is when you integrate to your school, it helps individuals recover that learning is done in a community. So to see the kids understand the value of every choice and understand how every local action can create a global change, 학교는 공부, 시험, 취업 입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he brain education program has been helping me realize how much there is in the world and how I want to be a part of everything. A life changing experience. Again, it's just really helped me realize what I'm made of when we do those exercises where we push ourselves and we realize that everything in life is a choice. New York시에서는 2009년 뇌교육의 날을 발표하고 도시 전체에 뇌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공교육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시에 있는 400여 개의 학교에서 도입한 한국의 뇌교육은 학생들에게만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은 아이의 가족들과 집안 분위기까지 바꿔놓고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평범한 식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라이언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로 알려진 ADHD를 앓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쉽게 화를 내고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죠. 이곳은 나만의 병명의ели가 기록을 날 Deutsches의 당일의 중히 이곳에 구경하고 이 gaps이 너무 위허설을 하니 뇌교육으로 구경하고 도입하니 그 로비에도 이곳에서sters툴을 덮고 손에 뇌교육은 쩌요. 그리고 전체가 계속 나누어주면서 누군지의 기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죄가 있었고요. 누가 밀고 acceso도 못하니 손을 안ant고 적게 하고 조절하지 않게 하고 그리지도 못 시작을 못하라고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렸던 남매는 함께 뇌 자극 운동을 할 정도로 친근한 사이가 됐습니다. 8년 전 학교에서 접하게 된 뇌 교육을 꾸준히 한 후 생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친구조차 사귀지 못했던 라이어. 이제는 농구 선수라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뉴욕의 뇌 교육은 학교를 벗어나 일반인들에게까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고 뇌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느낀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의 부모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바쁜 일상 속에서 오롯이 내 자신을 위한 잠깐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엄마들의 이런 일상은 똑같은 것 같네요. 파워 브레인이라는 뇌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게임하듯 즐길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자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놀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 교육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엄마와의 교감을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죠. 한국의 홍익인간 이념에서 시작한 뇌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인성을 찾기 위해서는 핵심은 뇌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활용하는 기술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뇌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뇌를 사용하지만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최근에는 좀 더 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뇌를 활용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이곳에서 뇌 자극 운동을 수업하고 있는 정미영 씨. 밝아 보이는 그녀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 불화와 학교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들 주성이입니다. 요즘 미영 씨에게는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자신과 말도 섞지 않았던 주성이가 엄마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진짜 거의 집에 딱 퇴근하고 돌아오면 문이 다 닫혀있는 거예요. 안방도 닫혀있고 주성이방도 닫혀있고. 집 밖에,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방이 제가 살던 방인데. 방문을 닫듯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던 주성이.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히키코모리는 사회는 물론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무서워가지고 사람을 못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믿으니까 가족이랑도 관계가 많이 멀어지고 저도 모르게 적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가족은 물론이고 사람과 관계를 두려워했던 주성이는 1년 전 엄마의 권유를 시작한 뇌교육 덕분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한번 데리고 왔었어요. 너무 이제 집 밖을 안 나와서 엄마 하는 데 한번 가보자 해서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좀 감동을 받았지? 받았을까? 받았을까? 집 안에서만 있던 주성이가 스스로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라는 믿음을 주성이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주성이가 먼저 엄마에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오늘 그거 만들어가고 오셔가지고 잘 썼어요. 멋진 남자가 돼야 돼.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자 그리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집에 갇혀있다 보니 주성이에 치아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주성이는 치과 진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주성이의 고민을 언제나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인생의 멘토이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벤자민 학교 멘토인데 벤자민 학교 멘토로 이제 만나서 벤자민 학교에서 주성이를 봤고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발현돼서 좀 당당한 게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주성이가 다니고 있는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 오늘은 전국이 벤자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 워크숍을 하는 날입니다. 그전에는 춤추는 것도 물론이고 말하는 것도 힘들었고 말 거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동안 이제 따돌림을 당하면서 대부분 따돌림을 당하면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티키코모리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전까지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가 용기 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 와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주성이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는 고등학생을 위한 1년간의 완전 자유학년제 대한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오무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벤자민 학교는 뇌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성이는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대하는 거를 무서워했었는데 이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지금은 배우가 꿈이에요. 주성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뇌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뇌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전 뇌활성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후 10분 동안 스트레칭,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검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요? 아까보다는 긴장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뇌교육 프로그램 진행 전과 후의 검사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을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뇌교육 프로그램 진행 후 기억력이 상승되는 건 물론이고 좌우 뇌의 밸런스의 차이가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두뇌 스트레스 감소 및 집중력이 향상된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신훈련으로 이루어진 뇌교육이 스트레스 감소 및 긍정적인 사고를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얻어내려고 하면 뇌의 유용,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을 이미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고 인재가 많이 훈련이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 확산을 시키고 있는 거죠. 뇌교육의 심신훈련 효과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엘살바드로는 일찍이 뇌교육을 도입해 공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었죠. 내전 이후 지역갱단의 이익 싸움으로 세계 살인률이 1위라는 운명을 안고 있는 엘살바도르.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11년 아이브레아 파운데이션이 나섰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으로 엘살바도르의 뇌교육을 보급한 것인데요. 그 결과 학교 수업에 이유 없이 불참하는 학생이 줄었으며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통해 뇌교육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두가 알고 그리고 그 가치 신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가치라든지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현재 아이브레아는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이었던 라이베리아와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등 저개발국의 뇌교육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국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 뇌교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일본. 하지만 이는 거품에 불과해 순식간에 붕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후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살아온 잃어버린 20년 세대.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미래에 아마도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사라진 일본.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청년층은 내 자신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브레인 체조보다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명상입니다. 일본의 청년층은 내 자신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청년층은 내 자신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롯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명상이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통해 자아를 잘 드러내지 않았던 일본 사람들.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은 함께 아픔을 치유하고 자아를 찾는 과정으로 뇌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인 국민관. 오늘은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하는 특별한 수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사는 만 2세의 유아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뇌체조와 명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의 자존감을 높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이 교육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엄마의 자존감이 낮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엄마를 통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일본의 유아를 위한 뇌교육 프로그램은 아이와 엄마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사람들은 운동과 명상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주고 심신의 안정을 주는 뇌교육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뇌교육이 일본에 보급된 지 벌써 20년.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이제는 센터나 학교가 아닌 공원에서도 브레인체조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함께 모여 뇌자극체조와 배꼽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웃고 스킨십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함께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은 일본사람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한 거겠죠. 그 영향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황홍기에 들어선 노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는 치매 예방에 대한 방안으로 뇌교육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간호사인 다나카 씨는 본인이 뇌교육을 받은 뒤 심신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이 돌보는 노인들을 위해 간단한 브레인체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움직임조차 어려운 노인들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로도 인생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의 감정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교육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네요. 고령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중장년층을 위한 체계적인 뇌교육이 시작된 미국의 산타펠. 좋은 직장과 커리어를 갖고 있던 베스 씨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여기기만 했죠. 그런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베스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비슷한 문제를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갱년기 및 폐경기를 겪으며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는 중장년 여성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죠. I got out of my head. I didn't have to think about everything I'm worried about. I just had fun like a child again. 가족과 집안일 등에 묶여 나라는 존재를 잠시 잊고 살았던 중년 여성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함께 웃고 즐기며 자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Wow, wow, wow. My name is Carrie Lynn McBride, and I am 54 years old. I've been experiencing a lot of death in my life.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외롭고 공허에 삶의 의미를 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꼭 길 잃은 아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새롭게 삶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온전히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녀. 아마 그녀의 남편도 그것을 바라고 있겠죠. 우리 18 plus years together was everything to me and I'm good. I'm really excited about life again and I miss you but I know you're proud of me. I know you're excited for me and I know that you're cheering me on. I can hear your flute, you're playing your flute for me and I'm dancing again and I'm love you. 개인적인 슬픔을 극복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뇌교육.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 700만 시대, 그들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욕설을 하거나 귀에 담기 힘든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가장 큰 무서움, 두려움, 공포증 이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십 명의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가끔은 저희 자신에 대한 기분이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기는 한데 따로 해소라는 방법이랄 것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2중, 3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입주민이 경찰에 또 입건됐습니다. 최근 감정 노동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 그중 감정 노동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전화상담원입니다. 육체 노동의 시대에는 육체를 쓰기는 쓰는데 육체를 잘 만약에 돌보지 못하면 육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쓰기는 쓰는데 잘 돌보지 못하게 되면 소진되는 번아웃 신드롬을 겪게 됩니다. 번아웃 신드롬을 겪게 되면 이 마음이 감정이 소진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고객의 무례한 말 한마디 아니면 눈빛 하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큰 타격으로 오게 되고 스트레스로 남게 되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우울증 및 불안, 분노 조절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서울대병원과 같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실제 감정 노동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8주 동안 어떤 셀프 힐링을 한 집단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단 간에 비교를 해봤더니 8주 동안 훈련을 한 집단은 하지 않은 집단보다 직물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정서진흥이 형성되고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감정되었어요.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에도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뇌교육을 기반으로 한 감정 노동자를 위한 온라인 심신 힐링 프로그램은 하루에 10분씩 8주간 진행하는 것인데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을 위해 도입됐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담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훨씬 좋았어요. 그 이후에도 그냥 누가 저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그래 내가 대신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좀 많이 더 생각하게 됐어요. 몸이 경직되어 있을 때가 많은데요. 경직되고 조금 그랬던 몸 상태를 조금 이완되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감정을 치유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과 각종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일상을 벗어나 떠나온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입니다. 하루루 폭포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우리족이 의식을 지내는 신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자연과 하나 되는 것 느낌 마음에 사랑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들은 힐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건 이 자유신경계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를 찾아가려고 하는 건 어쨌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힐링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빌딩 숲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숲에서 나무와 풀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소박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곳에 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뇌교육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뇌교육의 의미가 아주 큰 거고 그런데 아직 잘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뇌교육이라는 것이 앞으로 세계에 알려지면서 지구시민운동으로 확산될 때 그것이 한국 미래가 나가야 될 꿈이고 또 한국의 진정한 가치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 큰 가치도 알게 될 거다는 거지. 지난 2월 뉴질랜드의 캐리캐리시에서는 세계 10여 개국이 참가한 제1회 지구시민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지구시민운동 페스티벌에서는 각국에서 진행 중인 뇌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는 심포지 염렀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릴리 조지 교수의 뉴질랜드 마오리족 청소년들의 자살 방지 프로그램입니다. 뇌교육이 자살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마오리족 청년들의 치유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뇌교육이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마오리족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사람들도 함께 힐링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겪은 만큼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죠. 뉴질랜드에서 뇌교육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생활에 너무 많이 지치시고 몸적으로도 힘드시고 그런 상황이셨었는데 본인이 체험을 하시고 나니까 몸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그동안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바뀌지 않았던 부분이 몸을 수련하면서 많이 바뀌신 경험을 하시고 나서는 나중에는 더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참여를 하시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은 마오리족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한국의 뇌교육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에게 더욱 친근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은 노래를 해주는 마오리족 사람들. 이들의 노래에는 그 땅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묻어있습니다. 우리도 그 아픔을 공감하기에 아리랑으로 화답해 봅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만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의 만남이 뉴질랜드에서 받은 최고의 힐링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은 작은 행동 하나, 몸짓 하나까지도 모두 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뇌를 활용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자연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느낌 그저의 의식이 아닐까? 얼굴을 빌어라 스토랑이 Trade 지금 그는 신혜 이 김 김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